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천안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일명 시니어 동행 편의점이라고 하는데요. 송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 중앙시장 인근에 문을 연 편의점입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매장 진열에서 관리, 계산까지. 60살이 넘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동행 편의점인데 전국에서 52번째, 천안에선 처음입니다. 천안시와 편의점 업체가 협력해 마련한 곳으로 모두 20명이 2인 1조로 하루 4시간가량 근무합니다. 30여 년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이영주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편의점 일은 처음이라 아직 서투리지만 오랜 기간 사람을 상대해온 경험을 살려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가 조금 기계 다뤄야 되고 물건 판매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의식이 생기니까 즐겁네요. 올해 1월 기준 만 65세 이상 천안시 노인 인구는 8만 6천여 명. 천안시는 해마다 1%씩 늘고 있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경험이 많고 또 아주 건강하신 그런 분들 15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살아온 용기를 고치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